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알고리즘 조작 전 세계가 디지털화되면서 방송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권시장에서 보면 메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그리고 또 아마존도 물건을 팔지만 일종의 플랫폼을 장악한 그런 기업이죠. 그런 회사들의 주식 가격이나 회사의 시가총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여당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뉴스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조작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통계 조작 또 여론조사 결과 조작 그런 게 합쳐가 또 이제 이런 알고리즘 조작, 선거 조작, 통계 조작 조작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조작이 많았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네이버가 주도한 뉴스 알고리즘 조작 문제가 간단하게 보도가 됐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네이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그런 매체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특정 뉴스를 띄울 수도 있고 특정 영상물을 부각시킬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볼 수 없게끔 실들 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구독자 수를 뺄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봉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장악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뉴스나 기사를 올릴 수가 있고 그다음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감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대상이 됐지만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게 되면 네이버는 그러니까 어항 속의 붕어들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보여주는 것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거죠. 네이버는 정말 조선일보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조작했나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정 기사를 띄울 수도 있고 특정 기사를 감출 수도 있고 특정 기사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한다. 좀 제대로 한번 이번에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사례뿐만 아니고 다른 경우도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 네이버 검찰 수사까지 받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실태 점검 중에 이용자 차별 등 발견 조사에서도 인위적 개입이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났을 것이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사회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든지 이러면 그것은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지만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특정 그런 미디어라든지 그런 뉴스를 억압하는 것은 그거는 반헌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철두철미하게 왜곡하거나 억제하는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네이버가 했냐 안 했냐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아주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예를 들면 특정 정치 세력하고 네이버 출신들이 특정 정권의 편성한 네이버 출신들의 전직 현직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회사라는 것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정이건 나발이건 없지 않습니까 돈이 되거나 자기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정권을 지고 있는 권력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뉴스나 이런 걸 다 깔아뭉개는데 회사가 철두철미하게 협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을 조작했냐 안 했냐 문제는 논의의 문제가 아니고 조작한 거죠 그거를 이제 과연 검찰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이제 아마 방송통신위원회를 고발을 받아가지고 조작 의혹을 아마 조사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방통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말 여당에서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변경 과정에서 언론사 인기도 순위 선정 방식을 바꾸어 뉴스 검색 노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네이브로부터의 해명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 사안을 살펴보는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다 사실 조사는 실태점검으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의심될 때 실시하는 그다음 단계다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선거를 도왔던 김헌국 김헌국 씨가 간단하게 티타임을 용산에서 했을 겁니다 그때 김헌국 씨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말씀이 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뉴스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기대를 가졌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가졌던 분도 계시지만 사실 문정권이나 윤석열 정부나 간에 이 플랫폼 기업을 통한 그런 뉴스 왜곡 송출자에 대한 그런 억압이나 제안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뉴스들은 철두철미하게 탄압하는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왜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으니까 최소한 그런 국민들이 꼭 봐야 될 것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데서 방송통신회는 실태점검에서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에 부당한 부과 등 정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네이브라든지 이런 다른 다국적 그런 플랫폼 기업들은 독가점 상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가점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독가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특정 콘텐츠를 탄압하거나 억압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게 아주 심한 거죠 벌써 이렇게 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오너가 인수한 그런 트위터 트위터는 테슬라 오너가 여러분 인수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자유로워졌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뭐 특정 콘텐츠는 전혀 못 싣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블록을 시켜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이 참 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좀 세상이 좀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좀 더 개방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부담되지만 국민들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공개돼야 될 정부에 대한 그런 억압이나 방해라는 것은 너무너무 심해진다는 거죠 그런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세상이 앞으로 악해질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세계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통사를 쓰기는 참 어렵죠 세계사의 그 많은 그런 사연과 사건들 가운데서도 한국인의 시각에서 또 기독교 신자의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통사를 쓰는 것은 아주 독특한 도전입니다 영국의 유망한 역사가이자 문필가인 폴 존슨이 쓴 기독교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그다음 모든 타임스 그런 책이 있지만 기독교라는 관점으로 세계 역사를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다룬 책은 참 드물죠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 다 마친 도독놈들 지금이야 많은 그런 곽강을 받을 수는 없지만 참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을 실정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정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선거 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을 다룬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권이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룬 내용이고 그다음에 5권이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은 계속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를 다룬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